전설이 정성되어 있네요 어? 고양이? 와아아아아아아아아!!!! 궁극의 전설무기 라는게 이거였구나! 아아아아 뭐지? 궁극의 궁극무기? 어허아 궁극의 궁극무기? 아아아아 자아 이제 로이드 지금 친구들이 밀리메트로 왔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수련에 들어갑니다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서 이널피에스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군요 우리 3개가 가르미던을 싸워볼까요? 아니요 아, 좋습니다 그 싸워내야지, 그냥 기다려주세요 우리 또 볼 수 있는 게 뭔지 찾으세요 아, 알겠습니다, 그럼 제가 먼저 십자가 가져올게요 아주 좋아요 하지만 먼저, 제인 시간을 좀 더 기다려주세요 얘들은 뭐 훈련하러 와면 그냥 놀러왔구만 신 왔어 아주 자 이제 마스터 우아의 여정입니다 여기 밀림이라 그런지 느낌있는데 뭔가 정글에 들어온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자 다시한번 조합을 해봅시다 짠짠 짠짠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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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살이 난다 오케이 아주 좋았어 어 잠깐만 저거 뭐 부수는건가 오 자 이제 정판을 깼더니 강철무기가 생겼어요 오 뭔가 더 화열해진거 같은데 타격감도 좋고 쇼쇼쇼 자 새롭게 얻은 강철칼로 한번 박살을 내봅시다 이이이아아 알랄랄라 다 베어버려 자아 넘어간다 아아 나 때문에 다시 갔다가 돌아오네 약간 내가 똥끼올려 시켰는데 야아 왜 길박을 하는거야 자식들아 내가 일바타다 어이 쪼아이 넘어가고 좋았어 얼른 따라오시게 닌자고시티 닌자고시티 어 엄청난 야옹이의 공격때문에 닌자고시티가 박살이 났어요 어 뭐야 얘네 뱀군단? 뱀군단의 습격이지만 나르는 나비의 기술로 우아하게 적들을 박살내봅시다 아아 걸고 자 아무나 나 좀 도와줘 어 사부님 도와주시겠어요? 좋아 다리로 만들고 아이 꼬마 어디가니 원숭아 오오 스핀짓쥬 드디어 원소의 힘을 쓸 수가 있는건가? 어 스핀짓쥬는 원소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오 도데이도 스핀짓쥬 발사 오오 오오~~ 요것이 스핀 지취의 위력인가? 문을 열어봅시다 오케이 이번엔 와 엄청난 정글에 왔네요 자 내려와봅시다 저것도 뭐야 닌자가 존재하지않는다고? 여기있다 이 자식아 여기있어요 자 이제 콜이 스피지줄을 배울 것 같습니다 니의 존재를 살펴봐라 이너피스 자 이너피스를 갖고 있으면 스피지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uego 와우 어메이징 하군요 이거 와 콜도 이제 스피지줄을 배웠어요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자 스피지줄 간다 안녕 친구들 나는 콜이라고 해 아 뱀 저리가 야 콜도 스펜지 쪽을 마스터하니까 조립할 때도 상당히 멋있게 조립을 하는데? 망치를 후들겨 칩시다 뭐가 내려오는데 목둔팔동 좋아 자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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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고 돌리고 와 돌릴때마다 아주 화려하게 나오고 있구만 어 이거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거야? 야 나와줄랩이 디아야? 그래 우린 닌자라고 여기 뭔가 정글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얼핏 보면 나뭇잎마을 같기도 한데? 자 고르 닌자란 이 정도 밧줄이야 가볍게 넘어가는 법 자 랄랄랄랄랄랄라 오케이 잘 넘어가고 있어 자 점프해서 이제 내려가 봅시다 요호우 얍 넘어갔다 야 이 정글 상당히 넓구만 몽키 오 끼끼끼 끼끼 자 넘어가주구요 이야 간다 오후 뭐야 야 이번판은 그냥 코울의 판이네 샤 저리 가시고 잘 가고 어어어어 넘어가고 아 여기걸려서 이쪽으로 넘어가는거네 흐으으으으으 Listen to me 으으으응 길 막 오지네 이거 넘한거 아니야? 에이 야 이달점프로 올라가야 된다 이거 샵! 샵! 걸.. 니아야 넌 할 수 있겠지? 할 수 있어 옳지 올라가 올라가 야 믿을 거 니아밖에 없구만 이거 비켜! 좋아! 귀찮게 하지마 자 오늘 콜이 아직 열일을 하네 넘어간다 좋아 올라가지구 오 뭐야 가마도니 근처에 있네요 어? 하하하하 바로 옆인 거 실화야? 아 아 아 아 아 아핀 민주 anger where you little ninch nerds nail this they're surrounding you perfectly hit ready to strike No, really? 화 화 화 화! 자, 화! 잘 쐈는데? 역시 스펜지 줌 마스터 자, 학생들은 학생들은 어떤 거 없지? 그 7 죽음의 부터플리의 샤오 린 1, 2, 3, 4, 5, 6, 7 내가 죽음의 부터플리의 부터플리 필요 없지 해! 1, 2, 3, 4, 6, 8 에이... 에이... 가잇... 아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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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ㅏ 얽 검먼 정 anestclock 검먼 장난 아닌데? 박살 내주고 어어어어어어 pokemon 다리 이게 어떻게 해야돼 야아 이리와 자식아 ¯ 오 다리가 다리가 확 갈란다 확 확 특별히 이제 저한테 맡겨 주십쇼 안바 아딸이 갑니다 전심모차리 때 샥 샥 아아오라라라라라라라 슉! 샥 돌진멧대지 샥샥 샥 오우.. 튕겨냈어? 돌진멧대지 하늘을 향하는 드래곤 짜하 뭐야 안돼 사부님 마스터우 역시 닌자의 길은 이너피스가 중요합니다 가마돈 또 어디갔어? 아... 시인의 인지를 이 길은 여좀 배우로 가르치다 바라로이드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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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~~ 어둠의 닌자 기술을 알려주려나 보네요 오케이 이제 가마돈과 약간 여행을 떠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